오랜 옛날 왕이 나라의 모든 현자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익혀두어야 할 귀감이 될 만한 글을 써서 올리라라는 명령을 내렸다. 현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모은 12권의 책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으나 왕은 백성들이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책의 분량을 줄여주시오. 라고 하여 6권으로 줄이고 또 줄여 단 한 권의 책으로 줄였으나 여전히 책이 두껍다 하여 한 권의 책을 한 장으로 줄이고 또 줄여 한 문장을 만들어 바쳤다. 이를 본 왕은 매우 만족해하면서 바로 이것이요. 이거야말로 여러 시대 지혜의 결정체요. 이 문구대로 백성들이 실천한다면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요. 라고 매우 흡족해 하였다. 총 12권의 책에서 뽑아낸 단 한 문장은 무엇이기에 임금이 만족한 것일까.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에 공짜는 없다. 였다. 얼핏 보면 무슨 장난 같은 말귀 같으나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. 지금 이 세상에는 공짜를 바라듯이 쉽게 일하고 편한 것만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. 그렇기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.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다.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진리다. 천하막무료라는 말이 있다. 천하에 무료는 없다. 라는 뜻이다. 또한 무한불성이란 말도 있다. 땀을 흘리지 않으면 성공을 이룰 수 없다. 라는 뜻이다.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성공하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아주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네요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370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?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?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힘이 되는 지혜가 궁극의 해답입니다. 동영상이 이달이면 500개를 돌파하고 다음달이면 750개를 돌파합니다.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.